지금 너무 노인재같죠? 사랑을 찾아서의 1,G2 역할을 맡고 있는 우딩이라고 합니다 캐스팅이 어떻게 되셨는지 묻지 마 upside down 길 가고 있었는데 연극선생님이 아 연극선생님이요? 그분이 이제 저를 일찍 잘 할 것 같다 해가지고 바로 그 당시 서울 건대였나? 건대에서 바로 캐스팅 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긴데 짧게 짧게 해주실래요? 네 우주씨 한번 나가볼까요? 이 느낌이 아니야 우주가 아 이 느낌 아닌데 아 어떻게 해주신거죠? 이거 너무 지금 노인자 같다 잠시만 나가보자 반응이 너무 궁금해 애들 어이 이빨 싸움짱이 누구야? 이빨 싸움짱이 누구야? 이빨 싸움짱이 누구야? 으하하하하하 아유 부족하러 가야겠다 일단 연극 때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노래가 대충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굉장히 어두워요 아 씨발 다 가려져있어 하나 둘 셋 뭐해 씨끈아 랩 뭐해 뭐해 끔 전극 사랑을 찾아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1학년 2반 공연 시작합니다 이 지구를 창조한 지구이시니 어느 달 사랑이라는 재료로 오신 분들을 만났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하게 사랑을 만났다 어떻게 내가 사랑을 만났는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괴하며 살았단 말이야 노여움을 벗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인간들이 가질지 확들어버리지 근데 과연 이곳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갑자기 인간들이 막 틀어야지 갑자기 인간들이 막 틀어야지 한달만 시간을 주면은 야 돈이 없으면 어쩌라 그걸 내게 해줘야 돼? 돈을 쓰면 알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한테 맞아야 돼 야 봐봐 다음 달에 그거 가져와 이 새끼야 잠깐! 야 너희들 신고만 안 둬? 응 그럼 몇 개 데려오면 안 돼 뭐래? 꺼져 나대지말고 아니 뭐라고 아니 새끼야 너희들 몰랐구나 너희들 몰랐구나 너희들 끼고 있냐고 너희들 봐 여기서 매일 내 괴롭히는 형상 내가 다 와가지고 야 신고했어 왜 내 괴롭히는 너희들 너희들치지마 거의 다친 경상 없어? 응 인정아 인정 한참별 어린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동지한다니 친구가 흐를면 역시 인간들에게 사랑을 동지한다니만 확실했어 방금 참아 쓰면 잘못 없으면 안 돼 박수로 맞아주세요 차렷 관객들한테 인사 차렷 관객들한테 인사